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저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9월 1일까지 무슨 정상화를 시킨다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 설문조사람 해봤습니다. 국힘 의과대학 정원 2026년도 한 해 유예 이후에 재조정, 제한, 올 6업 시행까지 합치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리다. 조선일보의 8월 26일자 여러분들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한 1700명 정도 답을 했으니까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유효한 거죠. 74%가 해결책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이 뭔가 하니까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 그리고 대통령의 고집 이런 배경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해결책이 불가능할 것이다. 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결책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오늘 제가 방송 드린 것처럼 이 의로 붕괴가 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문 결과인 겁니다. 그동안은 거의 절반절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74%나 윤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니까 한번 보시죠. 45명 정도가 댓글을 다닐 게 댓글이 많은 건 아닌데 좀 거친 표현은 제외하고 왜 대통령이란 사람이 관련 장관들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잘 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리 흔들려 할까요. 역대 최악의 불통입니다. 이번에 아마 연금도 대통령이 나서가 발출을 할 모양이죠.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 비해 가지고 장관다운 장관이 기억이 안 나죠. 좀 폼나는 거 생생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본인이 나서는 거죠. 원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나서고 싶더라도 장관을 앞세우고 장관이 일을 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여력을 두고 해결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동해 유전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모든 건의 대통령이 나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앞장서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본인이 성품이 그런가. 그리고 한방에 그냥 좀 잘난 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잘난 채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이 똑같은 문제점이죠. 저것도 용산이 거부함 여당 제한도 거부함 야당 제한도 거부함 의사들 제한도 거부함 그냥 다 거부함에서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7개월 동안 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심에는 고집이 있는 겁니다 고집이. 사람이 또 고집이 있어야 되죠 사는데. 그러니까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판에서 오래 머물렀던 홍준표 시장이 한 번 페이스북에서 고집이 무척 세고 그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덕담 겸 그렇게 이름 글을 올린 것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고집이 순기능도 있죠.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그런데 이제 고집이 이름들 잘못 발휘가 되면 완전히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분도 전혀 이제 그렇게 유연성에 대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74%에 손을 들어준 것 같거든요. 고집 피우다가 뭐 어떻든 간에 고집 피우는 거죠. 고집 피우는데 이제 고집이 잘못된 방향으로 항하게 되면 비용을 본인도 치르겠죠. 2025년도에 7500명은 교실과 교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교육이 불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재검토한다고 이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제 그냥 덮어버린 거죠. 해결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본 사람이 20%라 되는 거니까 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하시면 결국 해결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대란으로 결국은 어려움을 만날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해결할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하신 분도 계시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해결하려면 전공의를 체포해서 병원에 감금합니까? 의대생들 모두 다 체포해가지고 교실에 집어넣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의지에 의해가 여러분들 뭐죠? 필수과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의지와 사기 의욕을 모두 꺾어버렸는데 무뚝게 해결책을 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동기나 유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야 이래 뭐 대통령을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화끈하게 계획해야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밀어붙여야 제가 그래서 한마디 잘 댓글 안 쓰는데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올바른 일을 밀어붙여야죠. 의로 붕괴가 풀을 보듯이 뻔하고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인 정책을 계획으로 둔갑시켜서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죠. 설령 올바른 정책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도체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급실 위기가 언급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우파 정권에서 의로 100년 대결을 세우는데 어떻게 공 박사님이 쉬운 길을 말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잘 안 남기지만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고집 때문에 흥하기도 하지만 재미를 보지만 고집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사안은 대단히 위험한 사안입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직 의사께서 이런 장문의 글을 보내신 겁니다. 저는 현직 의사고 지금까지 선진국 병원에서 한자 한 명당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쓰면서 진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20년간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의사들이 이러면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뭐 3분 진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견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와 세심한 진찰과 검사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상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왔던 진료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그냥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만 이야기하면 되지 서양에서 몇 분 써더라는 것이 너무 길다고 보는 겁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올 때. 물론 대충 진료에서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이 짧게 진료한다고 대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할 걸 다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 의사분이 각국에서 온 의사들이 다 활동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업무로드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놀랄 정도고 동시에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업무로드가 과해지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의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는데 한국 사람 중에 도망간 경우를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한국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제가 경험했던 한국인들은 눈술미도 뛰어나고 손재주도 잃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고 목표지향적이고 사람들이 똘똘한 겁니다. 일을 할 때 미국의 이런 은행원하고 한국의 은행원을 비교해보면 딱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평소보다 많이 몰려오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고 진찰 진단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업무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응급실이고 대한민국의 대학병원 상황인 겁니다.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왜? 사람 숫자가 줄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 7개월 동안 끌어온 이 의료사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빠르고 똘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탱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안이 바짝 마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몸이 못 견딥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일단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국대 병원에 충주에 계시는 응급실에 7명의 전문의들이 다 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왜 사표를 던지냐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하다간 죽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똘똘한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헤쳐왔는데 똘똘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다간 본인이 죽겠다고 본 겁니다. 지금은 이런 선생님들이 속주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몸을 갈아 넣은 의사들에게 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써야 될 에너지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 소진했을지도 모릅니다. 쉬면서 체력은 회복될지 모르지만 마음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아예 응급실을 떠나버릴 수 있는 힘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직 의사가 한국 사람들의 일을 참 잘한다. 그리고 여러분 통계를 보셨지 않습니까 고용된 의사들이 체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상을 한국의 의사들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수가가 낮으니까 병원이 경영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적게 뽑아서 많이 사람을 풀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분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의사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입이 바짝바짝 타드는 쪽으로 계속 사람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서 떠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리영근 님이 의료인 같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비용 대비 능력과 효율성 가성비는 책에 어디에 내놔도 비교 불가의 탑 클래스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거기에 자긍심과 긍지 같은 내적 자기기인도 정말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계속 수십 년간 갔으니까 그런 무형적 가치를 짓밟은 것이 이번 정부입니다. 병원협회 회장과 머리가 허연 대형병원 원장들이 박민수 차관이 지나갈 때 굽신거리며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0년간 그렇게 권력을 누리며 군림해 온 관료 박민수 눈에 젊은 의사들이 멀어 보이겠습니까 관하에 예속된 관노비나 관비 정도로 보였겠습니다. 그런 노비들이 감히 주인에게 대들었으니까 그냥 마구 팬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부 시스템은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전근대 사회로 태보하는 중입니다. 나는 박민수 차관의 말투하고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양반은 한 30년 동안 슈퍼갑으로 살아왔구나 그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게 이번 사태를 여러분들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의사라는 표현도 그 양반에게 나왔고 카데바 수입도 그 양반에게 나왔고 전세계 수입도 그 양반에게 나왔고 진로 유지 명령도 그 양반 입을 통해서 나왔고 사표 수리 금지 명령도 그 양반 입을 통해서 나왔고 박민수 차관의 머리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아주 전형적인 조선의 관하에 있는 여러분들 원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이건 겁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 사회를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국민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냥 개패듯이 펼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관료들한테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소위 섭성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완장을 차게 되면 수탈하고 약탈하고 억압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민족이고 사회인 겁니다.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미 다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 소위 완장찬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행동하는지를 그 전형의 한 표상이 뭡니까 이번에 박민수 차관이 보여준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시조선이나 지금이나 멘탈리티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냥 조선사람이 조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거나 애민 사상이 없는 겁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지 밥그릇이 뭡니까 세금을 이렇게 세가 빠지 이래가 이러면 세금을 낸 사람들이 해서 지 밥이 유지가 되는데 완장만 참여하면 뭡니까 전혀 돌변하니까 심의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